충남대가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, 환경부 등 세계정부부처 협업형 인재 양성 사업에 선정돼 신산업 및 첨단 산업 혁신 인재 양성을 본격 추진합니다. 인재 양성 사업은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, 디지털 물산업, 지식재산 분야 등 3개 사업으로 총 37억 원을 지원받아 관련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를 양성합니다. 특히 충남대는 교육부와 환경부, 디지털 물산업 혁신 인재 양성 사업에 비수도권 대학 중 유일하게 선정돼 2024년까지 24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바탕으로 디지털 물산업학부 대학원 혁신 인재를 배출합니다.